안녕하세요 북니지입니다. 오늘은 무려 저가형 프린터 한 대 가격에 판매되는 노즐셋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E3D에서 내놓은 옵시디안이라는 이름의 벤브랩 호환 노즐셋입니다. 옵시디안을 찾아보니 흑요석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이 제품이 흑요석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 삼축상회에서 수입해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이 무려 13만 9천원입니다.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비싼가? 그리고 과연 그 가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나? 직접 장착 후 사용 및 테스트한 결과를 공유 드려봅니다. 옵시디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내마모성 증가, 기존 하던드 스틸 강화철에 비해 몇 배나 높은 내마모성을 갖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높은 압출 유량, 제품 설명에 따르면 정품 노즐 대비 60% 높은 MVS, 즉 최대 압출 유량 성능을 갖는다고 합니다. 셋째는 필라멘트가 노즐에 잘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성능이 있다는 걸 강조합니다. 제품을 받아서 열어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리뷰에 사용된 제품은 삼축상회에서 제공받아 자유롭게 리뷰 진행함을 말씀드립니다. 구성품으로는 노즐 본체의 써몰 그리스, 보온을 위한 실리콘 양말, 실리콘 히터판과 써미스터를 고정하기 위한 클립, 그리고 프린터의 장착을 위한 볼트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즐 표면에는 E3D 마크 옵시디안 명칭, 그리고 노즐 사이즈가 적혀 있습니다. 일단 정품 노즐셋과 비교해보니 형태와 사이즈는 정확히 동일했습니다. 일전에 구입했던 알리발 짭 밴브렙 하덴드는 방열판 구조가 조금 저렴해 보였는데, 밴브렙과 공식 협력한 제품이어서인지 외관 싱크로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무게도 17.4g으로 같습니다. E3D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옵시디언이라는 이름이 탄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요. 마모성을 높인 E3DLC 코팅 기법으로 노즐을 만들어내는데, 이 검은색 코팅면에 살짝 무지개 빛깔이 나타나는 게 마치 흑요석의 그것과 닮았더랍니다. 색깔도 검정색이고요. 그래서 옵시디언이라고 정하려고 하다가, 기존의 네마모성 제품으로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던 E3D의 노즐X를 잇는다는 의미를 포함해서, X를 포함한 옵시디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E3DLC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세대들은 비디오 플레이어에 다이아몬드 코팅 헤드라는 걸 적용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헤드드롬에 마모가 잘 안되도록 탄소 코팅을 했는데, 그것을 DLC 코팅, 다이아몬드 라이크 카본 코팅이라고 하더군요. 실제 다이아몬드는 아니고, 그냥 다이아몬드 성질과 비슷한 탄소 코팅이라고 합니다. 이번 옵시디언에 적용된 코팅은 이 DLC 코팅을 좀 더 발전시켜서 네마모성은 높이고, 필라멘트가 달라붙는 플라스틱 접합력을 낮춘 것을 개발한 뒤, E3DLC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옵시디언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3D 제품군 중에 본드텍의 CHT 노즐의 원리를 이용한 자체 하이플로우 노즐셋을 갖고 있는데, 이번 벤브랩 서드 파트로 나온 옵시디언은 이 기술도 함께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기존의 레보 옵시디언과는 또 다른 제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는 서미스터와 실리콘 히터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전에 구입해둔 게 있어서 새 것을 장착해줬는데, 만일 스페어 파츠가 없다면 기존 핫엔드셋에서 기존 곳을 분리하여 장착해야 되겠습니다. 장착은 프린터 헤드 덮개를 벗기고, 하덴드 볼트 2개를 풀어줍니다. 그리고 기존 하덴드에서 쿨링팬을 분해해준 후, 이것을 새 옵시디언 하덴드에 2식 장착해줍니다. 이후 분해의 역선으로 조립을 해주게 되면 장착은 완료가 됩니다. 이제 기존 정품 노즐셋에 비해서 출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테스트한 결과를 말씀드려봅니다. 저는 정품 노즐셋에서 3가지를 출력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아주 단순한 형태의 원뿔 모형, 둘째는 50% 사이즈의 베이비 그루트, 셋째는 10에서 30mm3mps 구간에서 진행한 mvs 테스트 출력, 노즐 교체 후 동일 지켜도를 이용해 출력해준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차이가 있어 보이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이미 벤브레 프린터의 기본 출력컬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더 나은 변화는 없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저는 차이가 없다는 걸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스틸이나 강화메탈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열 전도율이 달라져서 온도 조건을 바꾸거나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옵시디언의 경우는 기존 설정 그대로 출력하더라도 잘 나아준다는 걸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핵심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 하나인 고속 대응력입니다. 빠른 압출 특성을 테스트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mvs 테스트를 해보는 것인데요. 제가 사용한 필라멘트는 고속용 하이퍼 필라멘트가 아닌 일반 PLA 프로 필라멘트를 사용했습니다. 기존 정품 핫핸드로 출력시 약 22mm3mps 가량의 mvs값을 보였습니다. 이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게 보기도 하는데 비교의 편의상 첫 번째 압출 이상이 발생한 속도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옵시디언의 결과값입니다. 우선 동일 G코드를 이용해 출력해줬는데 끝까지 다 잘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30mm3mps 이상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추가로 30에서 40 최적 속도로 테스트를 다시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끝까지 다 나아졌습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보자 싶어서 다음으로 40에서 50 최적 속도의 테스트 결과 드디어 압출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약 42mmps 정도로 보입니다. 이 값은 압출 성능이 약 90% 정도 향상된 것을 보이는데요. 이 3D사에서 언급한 60% 이상의 성능 향상을 훨씬 우회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필라멘트에 따라서 정품 노즐과 옵시디언 간의 성능 향상 정도는 달라질 수 있어서 보수적으로 60%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40 이상의 mvs값을 보여주는 성능에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벤브레 프린터의 최고 속도 스펙을 500mmps라고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정품 노즐을 이용해서는 기본 0.2mm 적층 두께 0.4mm 선폭으로 환산하면 280mmps 정도가 최대 출력 속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40 이상의 mvs값을 내주기 때문에 별도로 고속용 하이퍼 필라멘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500mmps의 출력 속도는 가능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봤습니다. 요즘 필라보관대를 만들려고 출력해줘야 하는 것을 옵시디언이 장착된 벤브레 프린터로 출력해줘보려고 합니다. 기본 설정만으로 출력시간은 2시간 44분. 저는 일단 각 구성별 출력 속도를 모두 500mmps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멘트 설정 편집 안에 있는 mvs 설정 값을 보니 13으로 되어 있어서 이 값을 30으로 확 늘려줘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출력시간이 2시간 8분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나와준다면 기존 대비 22%가량의 출력시간 감소가 예상됩니다. 출력해보았습니다. 첫 레이어는 배드 안착을 위해 기본 속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둘째 레이어 이후부터 본색을 드러냅니다. 루디크루스가 아닌 기본 스탠다드 상태인데도 이 정도 빠르기입니다. 절대 영상 배속을 한 게 아닌 실제 출력 모습입니다. 출력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속이 확 뚫리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시원시원한 출력을 보여줍니다. 출력 중 보빈을 봤는데 보빈의 회전이 눈에 띌 정도의 속도로 돌아가도군요. 이렇게 출력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빠르게 출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력 상태는 무척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목적에는 이대로 사용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씩 걸리는 이 출력물을 7번 출력하고 나서 노즐을 찍은 사진입니다. 옵시디언 노즐의 장점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 E3 DLC 코팅으로 인해 필라멘트가 덜 달라붙는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PETG가 달라붙는 성질이 높다고 이야기되는 것에 비해서는 양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출력 전 노즐 와이핑 시 떨어지지 않고 필라멘트가 붙어서 출력을 시작하는 모습도 관찰이 되어서 완벽히 자동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높은 압출 성능과 필라멘트 달라붙는 성질은 이렇게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인 E3 DLC 코팅에 따른 내 마모성 증가 부분은 확인해 볼 수 없었습니다. 이 테스트를 위해서는 일단은 카본 소재 출력을 약 1년 정도 출력해 본 후 노즐 구멍의 직경이나 하단부 마모 정도를 사용 전 노즐과 비교해 봐야 정확히 알듯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카본 파이버 필라멘트 출력을 많이 하시는 분의 목소로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한 옵시디언은 14만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인해 쉽게 손이 가는 부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본 장착된 노즐만으로 출력을 아주 잘하고 계신 분이라면 굳이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속도를 좀 더 높이고 싶은데 압출량이 딸리는 문제 때문에 한계를 느끼는 분 특히 PLA 같은 경우는 고속용 하이퍼 필라멘트로 대응이 될 수 있으나 다른 재료의 고속 출력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는 확실히 높은 출력 속도 대응력은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그런 분에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번 테스트에서는 해보질 못했지만 업체 홍보 내용이 맞다면 파이버 성분이 들어간 마모도가 높은 필라멘트를 많이 출력하는 분 그리고 여러 번 노즐을 교체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뽑아내는 측면이 더 필요한 분에게는 비싼 값어치를 하는 노즐셋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구입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품 구매 링크를 남겨 놓겠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리뷰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붕의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